엘 엘 운동장으로 예이 멍끄럽 하하하하 그러다 하하하하 흔aus 기지 우울 미친놈 물 미친놈 요고래 우울 나 감사합니다. 다시비야, 다시비, 다시비야. 가을아, 너 깡패로 전향하기로 했어, 깡패? 아니요,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기분 좋아도 욕하고 싫어도 욕해요. 저 옛날에 봤는데, 티터가 생각이 안 나네요. 티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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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회가 масля구니, 두식이 들어왔어요. 드디어. 운동장 안까지. 어제 문 앞에서 깔짝 대더니. 아이고 내가 왜 여기 들어와 있지? 나가자 나가자. 갑자기 정신 차려보니까 자기가 들어와 있어. 운동장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었어. 나가려고 봤는데 문이 닫혀 있어. 두식 언제 나갔어? 밖으로. 들어와 들어와. 두식스 들어와. 자 나가자. 예이. 나갑시다. 우두두두 우두두두. 나가자. 나갔다. 나가자. 용순찬이. 나가. 나가자. 곰돌 나가자. 나와라. 용순찬. 나와. 옳지. 레오 나와라. 나와. 예이. 원반하고 나가셔야죠. 그냥 나가시면 안되죠. 하고서 안나오고 있어. 레오가 제일 먼저 나오는 녀석이. 주인식 장사 좀 되냐? 주인 바뀌었어. 철물점 주인. 장사 요즘 불경기에요. 경제가 너무 안좋아졌어요. 레오가 문을 열어버렸어. 다 들어와버렸어. 그중에는. 그럼 들어가자. 들어와. 가을 들어와. 가을 들어가자. 가을 들어와. 가을 하우스. 땡큐.